굵은 트러블, 작은 트러블, 집중되어 있는 트러블 이것들 다 따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얼라이브랩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 너무너무 부드럽고 모양이라 큰 트러블에도 문제없이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초 화장품이나 세안제 팩에 뿌려서 사용하면 기초 케어 제품이 트러블 화장품으로 변신해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은 스프레이 통에 파우더와 스킨을 섞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쓸 때마다 섞을 필요도 없고 간편해요 얼라이브랩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 펄라 드레싱 파우더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 클렌징